여러분 크리프토토마토입니다.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고 엄청나게 살벌한 업데이트는 나와있지 않은 오늘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오늘은 일요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께 마찬가지로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어제와 그제에 이어서 XRP를 실생활해서 활용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XRP 지금 현재의 가격 25센트인데요. 어제보다 조금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비트코인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모아온 소식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피터브렌트에 있어서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매탱이 이 패턴은 지속될 것이다. 이 패턴은 반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조만간에 큰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는 매탱이였고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라면 이 매탱이는 떡상의 상징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XRP가, 부디 XRP가 크게 상승해줄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XRP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갤럭시 비트코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차트 분석을 올렸는데요. 모든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봉 관점으로 맥디가 상승 크로스를 상승 교차를 보이게 되면은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었다. 이런 차트상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은 맥디 크로스가 일어났을 경우에 최소 170% 상승, 최대는 4600%가 상승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주봉 맥디 크로스가 XRP 사토시 차트에서 일어났다. 그러므로 이제 상승을 기대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녹색이 위로 올라갈 때 이 상승 크로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서 한 번 크로스가 됐을 때 여기서 이 정도 점핑을 했었고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 했을 때 여기까지 이번에도 상승 다시 한 번 이번에 크로스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 좀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겠죠. 물론 이것은 희망 회로이긴 하나 여기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XRP 매니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냉정하게 이런 분석을 남겨줬다라는 거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 수 있기를 꼭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이 옴니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옴니라는 이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건을 빌려주고 그 대우를 받게 하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는 스프링 프로젝트로부터 지원을 받은 회사이고요. 약 2500만 달러, 700만 달러 정도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회사가 좀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부진을 겪고 있던 차에 코인베이스가 인수를 하려고 노리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자체를 인수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사업은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으로 찾아본 소식,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 같은 경우는 Government Operation Agency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하는 일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2018년도부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와 산업에 대한 규제 마련을 위해서 직접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재들을 사업체들로부터 데려다가 뽑아서 그룹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리플사에서 세금 담당을 맡고 있는 리즈 치엔 씨가 뽑혔다라고 합니다. 주정부든 정부는 이제 관계를 갖고 일을 하면은 분명 좋은 일이겠죠. 짧은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1년 전 인터뷰이기는 합니다. 여기는 이 사람 랜 뉴너죠. CNBC에서 크리프토 트레이더 프로그램을 이제 맡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랜 뉴너가 여기는 이 사람 마이클 에링턴인데요. 테크크런치의 창업자이자 해치펀드인 에링턴 XRP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터뷰를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텐데 뒤에 또 음악이 깔려있어가지고 그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둘이 인터뷰를 하는데요. 랜 뉴너가 이렇게 물어보죠. 왜 당신은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마이클 에링턴이 강하게 맞받아치기를 야 그러는 너는 저번주 전까지 XRP와 리플사를 왜 이렇게 싫어했냐? 이렇게 확 물어봐버립니다. 그랬더니 랜 뉴너가 나는 전에 리플사가 실사용 예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다. 그런데 최근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XRP이 굉장히 활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클 에링턴이 좀 농담을 하면서 랜 뉴너를 띄워준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왜 XRP를 사용하냐고 XRP는 돈을 움직이는데 정말로 정말로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제 송금을 하는데 엄청난 자금을 운용을 하는데도 속도가 빠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 기존 암호화피 시장을 보면 이렇게 꽉 막힌 트래블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중심적인 세력적인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 비트코인 찬양론자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들은 모두 단결해서 XRP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들은 XRP가 중앙화되어 있으며 기업이 운용하는 것이라 생각을 한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모두 다 잘못된 사실들이다. XRP는 돈을 움직이는 도구로써 엄청난 활용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각 다른 타일 중앙화된 암호화폐들이 사용처를 찾아가는 이 시간에 이미 잘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는 것이다. 해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건대 XRP를 활용해서 돈으로 옮기는 것은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준다. 자 3일 연속으로 이 XRP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XRP를 사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이득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저희가 보는 관점과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이 가격이 올라가주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XRP를 직접 씀으로써 그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리플사의 1차적인 목표도 XRP가 잘 활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XRP의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아지지 않으면 잘 활용이 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빗 슈얼츠도 XRP 가격이 너무 쌀 수는 없다고 직접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는 것은 이 활용 면도가 높아진 후에 가격이 올라가는 두 번째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지루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XRP 활용 용도가 높아지면서 그 후에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는 잘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첫 번째 단계를 열심히 잘 쌓아 나간다면 두 번째 단계인 가치 상승으로는 반드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한 과정이 힘들다면 XRP 외에 다른 투자를 알아보는 것이 낫지 않나. 이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사기니 선동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이 사람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이 사람 외에도 지금 현재 XRP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 선동하는 거냐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답은 간단하겠죠. 누가 너보고 살했냐? 네가 사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아무튼 저 같은 경우도 거짓말로 정보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근거가 나와 있고 실질적인 발언들 그리고 데이터 등등을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뭉뚱그려가지고 살을 붙여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그냥 포장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이거 네 의견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각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갖게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가 3000포로 빠졌는데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XRP 활용 면도들을 또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전세계의 유동성 제공. 말 그대로 XRP를 사용해가지고 전세계의 모든 화폐나 상품, 자산 등의 유동성을 확실하게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거래를 하는데 주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화폐처럼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가지고 있고요. XRP 가치가 입증되게 되면은 당연히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브릿지 크런시로 유동성 제공을 위해서 같은 맥락에서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B2B 페이먼트,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될 수가 있겠고 뱅크 투 뱅크가 될 수가 있겠죠. 코디에스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미래에 가능하게 될 것이고 마이크로 페이먼트 역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도 그 활용성이 크게 증대될 수가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리고 뭐 국제 송금, 국제 결제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방금 앞에서 봤었던 해지펀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점, 증권이라든지 외환거래를 완료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사람이 있었죠. 조니 로렌스라는 이 사람, 전에도 비슷한 거 만들었는데 이번에 약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최근에 게시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가 어디서 활용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니까 이 미팅은 지난 2019년 10월 3일 날 있었던 중앙은행들의 미팅이었고요. 주제는 중앙은행의 미래에 관련된 그런 컨퍼런스였습니다. 미시건대학교에서 열렸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발언을 한 이 사람, 스테판 잉베스 제가 발음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웨덴의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팁스 기억나십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 만들어낸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죠. 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 10초 내외로 시스템 내에서 여러 간의 통화들 간의 결제가 가능하다. 팁스 같은 경우는 낮은 가치에 높은 볼륨을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팁스가 가능한 것을 봤을 때 스웨덴의 크로나를 유료로 10초 만에 결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 기업들 중에 이를 도와줄 기업을 찾고 있다. 찾긴 뭘 찾아 이미 찾았으면서 리플사에 대해서 모르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팁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결제라는 표현을 이 사람도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불을 완료한다는 의미에서 세렐먼트를 사용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커런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혹은 GPI라든지 그런데 이 단계를 넘을 수 있는 기술을 리플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중앙은행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 민간 기업을 찾고 있다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중앙은행은 얼마든지 민간 기업과 함께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부디 이제 관련된 좋은 소식도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일단 중앙은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소식은 아닙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스튜얼트 XRP님께서 얼마 전에 찾은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롬 파웰 아시죠? 미국 연준의 의장입니다. 이 연준의 제롬 파웰과 리플사의 라이언 자곤이 독대를 해서 만난 적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롬 파웰의 스케줄표이고요. 여기에 분명히 라이언 자곤 리플사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준 의장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도 리플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 정도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또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리플사가 100%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몰빵하거나 그러진 마시기를 꼭 바랍니다. 추경 매수 같은 것도 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항상 신중하게 장기적인 투자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투자에 대한 조언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꼭 성공적인 투자 하실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날까지 힘내셔가지고요. 더욱더 밝은 미래 저희가 함께 맞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준비한 이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 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광고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광고가 끝까지 나오도록만 해주셔도 제 채널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